포스코 대우가 방글라데시 심해 가스 광구를 탐사할 수 있는 운영권을 획득했습니다. 포스코 대우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현지 정부,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 방글라와 남부심해 DS12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광구는 지난해 2월 포스코 대우가 가스층 발견에 성공한 미얀마 AD7 광구 인근에 있습니다. 또 비슷한 지질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가스전 발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.